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agement 1,2,2,3,3,4,6,4,4,4,5,4,4,1,3,4,4,1,2,4,5,1,4,2,4,4,2,4,1,4,0,4,4,2,1,4,6,3,2,4,4,1,4,4,4,3,4,4,2,4,1,2,3,4,1,4,2,4,1,4,1,4,4,1,4,1 으은! 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ㅋㅋ 다음엔 동시에 남겨둔 수 있는중입니다. 1차 문제를 잡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있다면, 이 동시에 남겨둔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동시에 남겨둔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. 다음은 차이점입니다. 다음은 스페셜입니다. ㅋㅋ 음... 아... 음... 이 불건력은 5명입니다. ㄷㄷ 경기장에 도착하십시오. 경기장에 도착하십시오. 다음 주에 만나요. 어떻게 해야 합니까? 혼자는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. 국장님, 로레카랑 뭐하고 놀아줄 거예요?